책, 어떨까요? 저는 아예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갈 때 책이 제가 제일 많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그래서 벽을 아예 벽에 남는 공간 없이 책장을 짰어요. 그리고 이제 두 겹으로 들어갈 수 있게 깊게 짜고 그래서 거기로 다 이제 정리가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책이 또 많기도 하고 정리가 살짝만 안 돼 있어도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 게 책입니다.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많은 물건을 책을 넣더라도 그 눈높이에 딱 맞는 그 중앙 부분이 있어요. 눈높이에 맞는 중앙. 네. 그러니까 뭐 책장이 전체가 한 벽면이더라도 내가 이 벽면을 딱 봤을 때 딱 보이는 부분 보통 한 80, 80% 정도 장 부분에는 책이 아닌 다른 걸 넣으십니다. 맞아요. 네. 그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책을 높이는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 중앙에만 조금 더 여백을 주는 거죠. 책도 꽂지 말고? 책도 꽂지 말고. 아니면 책을 꽂더라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책을 전면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면 막 빽빽하게 꽂힌 것보다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책을 한 두세 권만 전면으로 보인다고 하면 딱 들어와도 그것만 보이거든요. 사람이 눈에는. 손님이 오더라도 너 왜 이렇게 책이 이렇게 많아. 좀 버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 너 이 책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달라져요. 관점이. 그렇게 해서 책을 그렇게 두면 조금 더 똑같은 책이지만 훨씬 더 좀 적게 느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혼자 사시니까 또 괜찮아요. 책이 많아도. 네. 저녁도 사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게 너무 필요하다고 할 때도 거기에 뭐 식물이라든지 우리 가족의 액자라든지 그런 걸 두면 또 다르게 보여지고. 아니 그 신성한 책장에다가 액자를 올리는 거라고요? 그럼요. 그 신전과 같은 책장에다가? 굉장히 환자를 보듯이 지금 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가족이 생기면. 가족이 생기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의 허정 씨한테는 최고가 책인 거잖아요. 최고의 물건이. 그런데 이제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우선순위가 달라지니까 다른 배려인 거죠. 그거는. 알겠습니다.